제가 소개할 분들은 각 시군 향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사무총장 직장을 맡으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각 시군, 23대 시군 사무총장께서 참석하셨는데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혜무 사무총당관 연합회의회장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곡성군 향후의 사무총장 김용혁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종학 부래군 향후의 사무총장 참석하셨습니다. 공군 향후의 신현식 사무총장 참석하셨습니다. 장원군 향후의 김용란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겠습니다. 영광군 김삼둑 사무총장 참석하셨습니다. 완도군 김용란 사무총장 참석하셨습니다. 박경은 사기 완도군 사무총장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회장님께서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3장 다 하셨습니다. 눈치는 보여야 되니까. 선발이 잘 안 맞네요. 비어서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자 우리 또 영광군 청년회장 김범광님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3.4장 정환철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보내군이 한 회장을 되시게 해서 유승부의 보내 수석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성이나 훌륭한 정치인들이 계십니다. 유료 출신인 중 성북도의 임태근 의원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북도의 의원님 오셨습니다. 또 응집 출신인 중 강진구의 직영은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회장님께서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